또 날 알아보던 그 순간 갈자 피어오던 잘 모르는 너와 나 그림 같은 풍겨와 내리던 빛을 찾아 내게 피었습니다 후는 없이 그림자에 떨어진 바불에 가려던 길 흐뭇어도 내게 돌아가라 해 무신가 무신가를 허옛나의 서랍장에 난 똑같은 모습 같은 곳에서 사무실게도 다른 온도가 탄력의 순간 눈물이 갑자기 피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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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가려는 사람 하나 참지 못했죠 내 모습에겐 그저 보는 볼품없고 하나 좀 떠나가면 마음 쓴 일을 구워 이유 없이 넌 내게 한적이었습니다 구름 없이 그림자에 떨어진 나무를 가려던 길 그마저도 이렇게 두꺼운 걸 무슨 생각 없을까 해 우리 나의 서랍장에 다 똑같은 모습 같은 곳에서 사무치해도 다른 온도가 닿았던 그 순간 눈물이 흘뜩 피었습니다 이런 아아 아아아 얼마나 더 항상 좀만있게 되면 이별이 무려질 수 있을까 부르고 부른다 안녕 나의 설렘아 피어나 피어라 마음의 꽃으로 무식한 집에는 어린 나의 섭장에 난 똑같은 모습 같은 곳에서 잡고 치게도 chlor인 온도가ability 수가 realms이 차 gam이었습니다 Ah ahah Ah ahah Ah ahah 한글자막 by 한효정